신랑 수업 137회 예고편에서 공개된 애녹과 강정현의 웨딩드레스 선택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기대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드레스를 고르는 두 사람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번 분석에서는 그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여준 서로에 대한 진심과 그 사랑이 한층 깊어지는 과정을 세밀히 조명하고자 합니다. 결혼 준비에서 웨딩드레스 선택은 단순히 의상을 고르는 행위 이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드레스를 고르는 것은 결혼 생활의 실질적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고편 속 강정현은 애녹의 곁에서 드레스를 고르며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드레스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그녀에게 결혼의 무게와 책임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했고 그 순간 흘러내린 눈물은 그녀가 진정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애녹 역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결혼의 현실을 실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긴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결심과 헌신을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예고편은 두 사람의 결혼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은 그들의 결혼식이 어디서 진행될지 결혼식 사회는 누가 맞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극받았습니다. 결혼식 장소와 사회자는 결혼식의 분위기와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과정에서 애녹과 강정연은 단순히 화려한 장소나 유명한 사회자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들의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줄 의미 있는 장소와 진심을 담아줄 사회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이 결혼식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서로에게 약속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평생 남을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예고편에서 강정연은 애녹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순간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두 사람의 오랜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눴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더욱 깊이 연결된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감격의 눈물을 넘어서 두 사람이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느낀 진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애녹 또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서로를 지탱해줄 동반자로서의 다짐과도 같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더 단단해졌음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속엔 설렘과 긴장이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예고편 속 작은 에피소드들은 결혼 준비에 담긴 두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결혼식 당일을 향한 두 사람의 기대와 설렘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강정현이 고른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 선택이 맞는 걸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녹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서로의 결혼에 대한 확신을 다시 다짐하게 도와주었고 그녀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애정을 담아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더욱 성장하고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37회 방송은 단순히 결혼식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결혼 후 새롭게 이어질 여정을 예고하는 중요한 회차가 될 것입니다. 결혼식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는 곧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결혼을 통해 연애와는 또 다른 현실과 책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보여준 웨딩드레스 선택 과정은 단순히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을 담아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앤옥과 강정현이 웨딩드레스 선택을 통해 느낀 감정과 생각들은 앞으로의 긴 여정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137회 방송은 두 사람의 결혼 준비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결혼이라는 여정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청자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는 단순히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 그리고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웨딩드레스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앤옥과 강정현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애정에 기반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정현의 눈물은 단순히 결혼을 앞둔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진정성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앤옥 또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도 서로를 지탱해줄 동반자로서의 다짐을 표현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가까워진 앤옥과 강정현 그들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펼쳐질 이 결혼식은 그동안의 모든 순간과 추억이 모여있는 듯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는 무대에서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쌓아온 두 사람만의 여정은 이제 전 세계 팬들 앞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혼식에는 특별한 MC가 등장할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넘어 앤옥과 강정현의 이야기에 더욱 깊은 감동을 더해줄 이 특별한 사회자가 누구일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의 등장만으로도 이 결혼식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정현의 얼굴에 드리워진 환한 미소와 앤옥의 따뜻한 시선이 어우러질 결혼식장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팬들은 이 결혼식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꽃을 피우며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지는지를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신부의 웨딩드레스입니다. 강정현은 앤옥과 함께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며 각각의 드레스에 담긴 의미와 디자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웨딩드레스는 단순한 결혼식 의상이 아닌 그녀의 사랑의 여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앤옥에 대한 깊은 사랑이 드레스에 스며든 듯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앤옥 또한 자신의 턱시도를 입고 그녀 곁에 서서 둘만의 소중한 사랑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결혼식에서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는 그들이 서로에게 맺은 약속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드레스와 턱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며 그 답을 앤옥과 강정현이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결혼식에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그들의 결혼식은 더욱 감동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두 사람이 이뤄낸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며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닌 그들의 사랑을 지켜봐온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이기에 더욱 특별합니다. 앤옥과 강정현의 사랑은 이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영원한 약속으로 굳어지며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신랑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 시청자들은 앤옥과 강정현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지켜봤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맞춰가며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이란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서로의 곁에서 하루하루 쌓아온 작은 노력과 배려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통해 그들은 그동안의 배움을 되새기며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신랑수업이라는 방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결혼이라는 큰 무대 위에서 완성된 이야기로서 다시 한 번 빛날 것입니다. 이번 결혼식은 결코 단순한 예식이 아닌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결혼의 가치를 전달하는 깊은 메시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앤옥과 강정연은 이미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결혼식을 보며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신뢰와 사랑의 깊이에 감동을 받을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들의 사랑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 앤옥과 강정연이 드레스를 입고 서로를 마주보며 가장 소중한 약속을 나누는 그 순간은 두 사람뿐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지켜봐 온 모든 이들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막 자막